박용진 민주당의 반전과 혁동성으로 수도권 민심과 중독표를 얻어내서 윤석열 정권심판의 결정적 동력을 바로 이곳 제고향 전북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바로 지금 전북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반전을 다시 한번 후소드립니다.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전당원 투표, 당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을 당원들 힘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의미도 부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투표는 박용진을 위한 투표를 넘어 민주당을 살리는 투표,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전국당원 투표가 되어야 합니다. 전북의 권리당원 동지들께서 너도나도 참여하시고 다같이 투표하셔서 이기는 민주당을 선택하시고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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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